안녕하세요 스티반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신규 비즈니스매물 스시 레스토랑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는 요즘에 인구가 폭발하고 있는 30 그 중에서 약 2년 반 밖에 되지 않는 새로운 건물에 이런 럭셔리한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아주 장사 잘 되고 있는 스시 레스토랑입니다 대략 사이즈는 1,600 스크래피티이고요 캐파시리는 4.8석 거기에다 풀 커머셜 키친, 풀 리컬 라이센스 구글 리뷰 260개의 평점 4.7 렌트뷰는 GST까지 포함해서 약 6,000불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멋진 인테리어와 시설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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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와 함께 멋진 인테리어와 시설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?